2일식 상대 중 4일식 상대 중 2일식 상대 중 4일식 상대 중 4일식 상대 중 4일식 상대 중 2일식 상대 중 3일식 상대 중 잘 해낼 수 있겠지 눌러지죠 형 2번만 이기면 결승이야 여태껏 이겨야 해. 도영아! 여태껏! 이번만 이기면 결승이야. 그러니까. 화이팅! 간파가 우리 엄청 힘들어. 화이팅! 화이팅! 재혁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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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너무 재밌어. 재혁이 행복해. 뭘 뭔지 이겨낼 수 있어! 이겨낼 수 있어! 재혁이!